진 좀 죽여주면 내가 뽀뽀해 줄게 진 죽여주면 내가 뽀뽀해 드림 저 초미녀거든요? 어머! 어머!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짝 정신이 없거든요? 응 일단 캠도 생크가 좀 안 맞고 크로마도 이상하고 갑자기? 나 뭐 손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멘붕 상태니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멘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 맞죠? 여보세요? 뭐야 나 빼고 다 디코하냐? 괜찮아 원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으라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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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슬퍼? 미안해 근데 이 게임이 지금 날 슬프게 만들잖아 파이어 슬퍼요? 안 슬퍼요? 아무도 없이 혼자서 떠도는 내가 슬퍼요? 안 슬퍼요?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배그는 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더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게임이 그러시네 아쉬우니까 제가 롤 칼바람 나락 안 반 하게요 그래도 칼바람 나락 하면은 여러분들 보는 맛이 조금은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구요? 제가 칼바람 나락에서는 그래도 여포거든요 배그에서는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칼바람 나락에서는 여포짓 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칼리는 아니잖아 이 조합에 싸이온은 더 아니잖아 원딜이 하나정돈 있어야지 제발 다치 좀 부하거라 부하걸은 다치하지 않아 부하걸은 포기하지 않아 니가 니가 다치해 나도 싸이온 처음임 아... 시작돼 버렸다 다치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네 아... 악질들이네 이 친구들 안 끝내는 거 보소 야마 방송 시간 아까워 빨리 끝내 아 맞다 메디오에서 연애상담 신청 연애상담 사연이 있어서 그거 해줬는데 그게 요번에 인터넷 기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되게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판은 꼭 이기겠다는 거 응? 이 코어로 조니아 갈 거니까 그때까지 잘해보자 내가 채팅에 이렇게 썼어 뭐야 왜 벌써 싸워 내가 내가 말했지 조니아 갈 때까지만 죽지 말자 왜 우리 팀이 한 명이 죽어 있는 거죠? 왜 제 피가 이렇게 많이 달아 있죠? 왜 제 피가 이렇게 많이 달아 있죠? 오늘 일상 할 수 있겠지? 오늘까지 12분 남았다고?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에 에 에 에 에 오 다리 호스 오버한다 헉 지금까지 또 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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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뭐야 왜 이렇게 스무스해 갑자기 이거 먹어 뭐야 왜 이래 뭐야 아니 나 기절 스택 쌓아는 거 아니었어 저로의 기회였는데 아 진 진 좀 죽여주면 내가 뽀뽀해 줄게 진 죽여주면 내가 뽀뽀해 드림 저 초미녀거든요 다리오빠 뽀뽀해 드림 다리오빠가 다 죽여줬어 오빠 오빠 뽀뽀 역시 미인계가 통했구만 음 좋았다 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 아 꼬시다 너무 꼬시다 아 내가 게임에 집중 못한다 지금 너무 말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네 는 사실 이게 실력 맞구요 오케이 기절 스택 다 쌓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서 진을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리오빠 어딨어 근데 우리 다리오빠 어딨지 어 다리오빠 저기 있네 다리오빠 어 뭐지 이겼다 이게 바로 뽀뽀 쪽의 위험 뽀뽀 쪽 TMI 감사합니다 다리오스님 덕분에 저의 묵은 체증이 반 내려갔어요 물론 저는 제가 하드캐리 하는 걸 기대했지만 제가 하드캐리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리오스님 덕분에 지닌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와중에 채팅창에서는 너무 1승이 빨리 나왔다며 다리오스가 너무 밉다며 하하하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11시 반에 끝나는 게 정규 방송 시간인데 오늘 1승을 하기 위하여 조금 늦어졌네요 하지만 다들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have a good night and good day thank you for your donations and your love 오늘 후원해주시고 채팅 쳐주시고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길을 돌아서라도 컴백